메인의 대화 아들! 한시간이 웃기네 우리야! 아빠 보러 왔어! 여기도 왜, 왜 이세요? 세상에. 아니, 그나저나 일전에는 어머니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내가 탑스타 유선재 씨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 왜 그래요? 유선재, 탑, 탑스타! 유선재가 유선재가 어떻게 해, 뭐지? 어째 일하고 늦은 거예요. 저기, 저기, 어머님 이렇게 함부로 막 안기시고 그러시면 안계세요.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나중에 사인 챙겨드릴 테니까 얼른 돌자취 진행하시죠. 네네네네. 아, 예, 잠깐만. 어? 난, 나?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어? 어, 어머님?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다들 놀라시게. 왜? 양쪽 집안에 한 번에 인사드리고 좋잖아? 그래도. 그럼. 이 사진 옆에 요, 묘룡이의 여인이 우리 소리? 네. 어? 어떻게 엄마. 소리래, 소리. 이쁜디. 소리래. 아유, 어떡해요. 아드님이 우리 딸내미한테 완전히 눈이 제대로 돌아가버렸네. 아유, 그러네요. 아유, 근데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 고등학생부터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만났어? 내 기억이 없는데. 아유, 혹시. 짱사랑! 언니, 언니! 그땐 떨려서 말도 못 붙였죠. 소리가 워낙 예쁘잖아요. 아유, 뭐야? 오늘 따라 더 예쁜데? 벌써부터 저 팔불지. 우리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꼭 상견리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냥 이참에 상견리를 부탁해버릴까? 전 좋습니다. 아이고, 나 사빠진 놈.